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제천시의회의 여야 간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천시의원 3명은 지난 11일 임시회에서 의결한 2기 예결위 구성에 자신들이 포함된 데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의힘 8명과 민주당 5명으로 구성된 제천시의회는 추경심사를 위한 임시회 회기를 진행 중이지만 예결위 구성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통과된 이후 사흘째 파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